자 이것뿐은 3일 동안은 어떤 3일 정도 자 우리에게 주는 독도 독도 어디로 뭐야 독도 여성 음성은 여성 단체가 죽는다 모든 일을 하시려나 어머니들 독도 동남도 뱃길 따라 갱챙챙 외로운 성하나 세대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하기는 땅이라고 부려도 독도는 우리 땅 독도를 높은 훌륭인 독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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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1,6,3,7 0,6,2,0,3,0,3,0,3,0,3,0,3,0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사회 독도 fois 독도 Kitty 독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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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금 임ян은 군부 ones 국내스라는 여성단체에서 태마을 신에서 계속 눈들고 있어요. 아이고 꿈이에요. 각 여성. 국가도 여성단체로 많은 분들 다 계십니다. 예의사이신 한영호 예의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 이젠 전 국민이 환자리를 모여 백수가 동상이라고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할 때입니다. 근데 여성단체로 너무 욕심이 많아. 그렇게 살아남아. 국도는 언제나 우리 땅입니다. 우리 땅이구나 어디 땅이구나. 공성단체로는 우리 여성단체로.